1, 2, 3 1, 2, 3 3, 4, 5, 6, 6, 7, 8, 8, 9, 9, 10 기타코리아! 오잉! 기타코리아! 오잉! 오잉! 설명은 여기 써져 있고요 이쪽 안쪽에 실제로 보시면 안에 LED로 29A에 600V 작은 흰색 지금 이거는 맨 위에 맨 아래만 대관표ECH 이거는 천수배관표까지 사용하시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협진이라고 하면 이동 우리 기타의 직통들이 오잉이 되기 때문에 설거지 못하길 여기 탭에서 여기 나와있는 장소라고 똑같은 기본들을 볼 수가 있어요 빨간색으로 변기면서 희한 시스템을 직접 변경하게 되면 수강이 되어서 공습하게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서도 이렇게 일단은 스위치 앵기를 채우고 네트워크 장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뒤에서 되있으니까 뒤로만 일어서 네트워크 앵기에서 팀넬이 아니면 케이블을 전자 교수님의 앵기자리 이런 모든 분들이 저희 카달로그에 전부 다 나와있습니다 공 받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어서 승차 덮쳐가지고 MC라는 그 전자 같은 게 최종 버스바에 홈을 뚫고 태블렛 이런 수작업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공수가 절반되죠 장비 제조사나 패널빌더 제조사들이 어찌 보면 자기들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지금 수작업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